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캐소딕 프로텍션 응급화 보호 희생양구법 정확히 무엇인지 종아리 송하셨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자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캐소딕 프로텍션을 말씀드리려면 우선 원소들에 대한 이온화 경향도 표를 먼저 보시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왼쪽으로 위치할수록 전자를 잘 내어주고 산화되기 쉬운 원소들이 위치하고 이와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잘 뺏기지 않고 오히려 잘 받아서 환원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방출과 산화가 쉽고 오른쪽으로는 갈수록 전자영입과 환원이 아주 쉽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수조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와는 반대로 전자는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전류와 전자가 반대로 이동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에스칼레이터 발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스칼레이터에서 사람은 위로 올라가지만 발판 아랫부분은 아래로 내려오죠? 이렇듯 전류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는 동안 전자는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이동을 합니다. 어때요?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위가 높은 곳을 플러스 양극이 되고 전위가 낮은 곳은 마이너스 음극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극과 음극은 전위차 즉 전위가 높고 낮음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와는 달리 아노드와 캐소드는 산화와 환원, 즉 전자를 잃었는지 아니면 받았는지에 따라서 불려지는 용어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인 방전 조건에서는 왼쪽에 수조 그림과 같이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되므로 음극이 아노드가 되고 양극은 전자를 받으니 캐소드가 돼요. 그런데 같은 극이지만 충전 조건에서는 음극으로 전자를 채워줘서 전자가 영입되니 캐소드가 되고 양극은 전자방출로 아노드가 된다는 점이에요. 즉 캐소드를 음극이다 라고 고정해서 말할 수도 없고 아노드를 양극이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주유소 바닥에 저장 탱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하에 매설된 철제 탱크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쓸어서 두께가 얇아지고 나중엔 구멍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방출이 더 용이한 마그네슘을 철에 연결시켜준답니다. 위에 이온화 경향도 표를 한번 보실까요? 마그네슘이 철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 전자를 잘 방출시켜 철을 보호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아노드가 되고 철은 전자를 받으니 캐소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전자를 받게 해서 즉 캐소드 시켜서 재질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캐소드 프로텍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이저를 구분하는 용어가 양극과 음극이고 산화와 환원을 구분하는 용어는 아노드와 캐소드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캐소드 프로텍션이 적용된 배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자방출이 용이한 금속이 아노드가 되는 것이고 전자영입으로 보호해야 하는 금속은 캐소드가 된답니다. 그래서 영어사전에 표기된 캐소드의 뜻인 음극은 잘못 표기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방전과 충전의 경우 앞에 표에서 보신 것처럼 캐소드는 양극도 될 수 있고 음극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방전과 충전의 경우를 자세하게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은 일상적으로 수비되는 방전의 경우입니다. 보호되어야 하는 금속이 분홍색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호되어야 하는 금속 잔위가 더 낮아 전자방출로 인해 아노드가 되고 녹이 쓸어서 부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쪽에 전자영입이 되는 쪽은 당연히 캐소드가 되겠죠?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은 방전과 달리 충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방전과 동일하게 양쪽 극성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외부 전원을 연결해서 음극 쪽으로 전자를 충전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영입으로 전자가 충분해져서 녹슬고 부식되었던 금속은 다시 건강한 분홍색으로 바뀌고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전의 경우 음극은 전자방출로 아노드가 됐었지만 충전의 경우에는 음극으로 전자가 영입되는 상황이므로 캐소드가 되죠? 그래서 캐소드를 사전적 의미처럼 음극이다라고 고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가운데 그림에서 설명드린 외부 전원을 이용한 방법과는 달리 세 번째 그림은 보호되어야 하는 분홍색 금속보다 더 낮은 점이, 즉 전자방출이 더 쉬운 금속을 아노드로 연결해서 전자영입을 통한 캐소드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캐소드 프로텍션 방법은 가운데 그림처럼 외부 전원법과 오른쪽 그림처럼 스크리피셜 에노우드 메서드가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캐소드 프로텍션과 스크리피셜 에노우드 메서드라는 용어는 한글로 번역 시 캐소드를 음극으로, 아노드를 양극으로 고정해서 해석하는 바람에 현재 캐소드 프로텍션의 한글 용어는 음극화 보호법, 스크리피셜 에노우드 메서드는 희생양극법이라고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바르게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캐소드 프로텍션의 경우 전자영입 혹은 환원을 통한 보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스크리피셜 에노우드 메서드의 경우에는 희생전자방출 혹은 희생산화를 통한 방법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주제마다 핵심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빠른 습득을 위해 5분 내외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